다항식을 인수분해 하면 이랬죠. 인수분해 하는데 2x 플러스 y가 딱 보여줘요. 이렇게 치환을 합니다. 2x 플러스 y는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 이렇게 되죠. 그러면 t 대신에 2x 플러스 y를 그대로 또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.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 2x 플러스 y 플러스 1이 됩니다. 인수분해 화면에서 비교를 하게 되면 1 있는 곳 이거죠. 이 부분이죠. 이 부분 먼저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a는 2가 되고 그 다음 여기는 또 여기죠. 여기 해당되는 거 b는 1 그럼 c는 마이너스 3이 되죠. 마이너스 3은 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죠. a이고 플러스 b c 마이너스 3은 하게 되면 3 마이너스 3 0 3번이 됩니다.